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래전에 정부의 어떤 위원회에서 활동할 때 헌법학을 공부한 허영 경희대법과전문대학원 석자교수와 함께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당시에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하셨는데 마침 10월 25일 날 조선일보에 공수처 설치는 위원이라는 그런 시론을 기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손에 꼽히는 현존하는 원로 헌법학자는 공수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헌법적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헌법학자가 바라보는 공수처입니다. 첫 번째는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간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허영석자 교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권력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려고 만든 국가기관으로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슈퍼 권력기관인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는 무관한 기관이다. 권력기관의 설립 목적은 큰 존재조건이 있습니다. 특정 권력기관의 설립은 그 기관이 설립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때 권력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합리화될 수 있습니다.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기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위한 권력기관이다. 허영석자 교수는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공수처는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는 무관한 대통령을 위한 권력기관이다. 원로 헌법학자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위한 권력기관임을 아주 여러 번 주장합니다. 국민들에게 제한된 권력을 위임받은 자가 자신만을 위한 권력기관을 신설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이 국민 다수의 기본권 신장을 위해서 권력기관을 신설할 수 있지만 오로지 대통령을 위한 권력기관 신설이란 것은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다는 것이 허영석자 교수의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공수처라는 대통령을 위한 또 다른 권력의 신여기관이다. 허영석자 교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검찰의 힘을 빼겠다고 정부 여당은 공수처를 들고 나왔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또 다른 권력의 신여를 만들어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것은 통치기관의 구성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허영석자 교수의 갈렘을 소개해드린 것은 그동안 공수처에 대해서 상당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비판은 많았지만 헌법적 시각에서 바라본 그런 비판은 상당히 더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수처는 검찰개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허영석자 교수 이야기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부 여당이 그토록 강조하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권을 정치권력에서 독립시키는 일이다. 검찰이 그동안 국민과 불신과 치탄을 받아온 이유는 권력의 신여노릇을 하며 검찰권을 편파적으로 악용해왔기 때문이다. 검찰의 힘을 빼겠다고 공수처를 들고 나온 것이다.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겁니다. 따라서 조국 수호를 외치는 사람들이 검찰개혁은 공수처 신설, 그것은 궤변이란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독재로 가는 통로가 될 것이다. 허영석자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이 조종하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법관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아서 경찰, 검찰, 법관이 대상입니다. 삼아서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은 독재를 하겠다는 발상이다.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자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기관으로 검찰보다 상위기관을 만들어 두는 것은 권력납용을 가능하게 하고 결국은 독재로 가는 지름길을 만드는 것이다. 상권분립이 와해되는 것이죠. 검찰과 판사들을, 경찰을 모두 다 검찰위의 상위기관으로 만든 공수처가 수사 기소를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통령이 원하면 원하는 모든 방식도 할 수 있고 공수처를 만드는 것 자체가 상권분립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공수처 신설은 위헌이다. 헌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허영석자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수사기관의 장은 검찰총장이 유일하다. 헌법 제89조 16하오입니다. 검찰총장은 헌법에 근거를 둔 법률상의 기관이다. 검찰총장은 검사의 총책임자이며 제12조 제3항 헌법상 범죄수사와 기소의 총책임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에 근거가 없이 검찰총장보다 상위 수프 수사기관을 두는 것은 맹백한 위헌이다. 위헌적인 공수처가 헌법에 근거를 두고 수사권을 책임지는 검찰총장의 수사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다. 공수처가 원하면 수사권을 다 가져올 수 있으니까 검찰로부터. 따라서 개헌을 하지 않고서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거나 공수처가 제한하는 것은 슈퍼공수처의 설치는 불가능한 것이다. 헌법 고치고 원하면 공수처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렇게 합리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막 무려 붙이면 안 되고. 일곱 번째입니다. 공수처 설치는 정부 조직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검찰과 공수처를 함께 두는 것은 정부 조직의 기본 원칙인 효율성과 중복 설치 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하나를 가지고 잘 할 수 있는 것을 왜 두 개를 가져하냐. 그게 다 돈이 드는 이야기다. 시중에서 나오는 옥상옥을 만든다는 비난이 합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공수처는 법 앞에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 공무담당권을 갖는 국민이 고위공직자가 되었다고 일반 국민당은 다르게 정치식 짙은 별도의 기관인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법 앞에 평등의 원칙과는 어긋난다. 고위공직자 부패 방지를 감시할 국가기관은 지금도 아주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가장 부패하기 쉬운 대통령의 친인척과 대통령과 특수관계인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조직은 우리나라에 이미 특별감찰관이란 제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들로서 특별감찰관 제도가 공숙임에도 불구하고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은 특별감찰관에 공숙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30일 이내에 새로운 사람을 지명하도록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 법을 공공인이 지금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보완제도가 아주 잘 돼 있는 나라라는 거죠. 아홉 번째입니다. 공수처 없이도 현행검찰조직 상술특검 그리고 특별감찰관 제도만으로써 충분하게 공직자의 비리수사는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허영석자 교수의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위헌적인 공수처는 국회에서 더 이상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 헌법의 근거도 없이 막강한 수사와 기소권을 갖는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려는 것은 설령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는다 해도 위헌성이 소멸되지 않는다. 국회에 발의된 두 개의 공수처 박해련안과 근언이 안은 통과되어서는 안 되는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원로 헌법학자가 피를 토하면서 이렇게 쓴 글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검찰개혁은 공수처법, 공수처 신설이다 이런 도식에 속지 않아야 될 겁니다. 공수처는 독재로 가는 통로를 여는 것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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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